어렸을 때 내가 그렇게 얘기했던 바보 온달이 너희들을 시집고 있도록 하죠. 이제 너희들은 바보 온달을 만들고 그대로 훈련시켜 이 런닝국의 최고의 장군으로 만들어라. 건드릴 거야 진짜로? 아유 없다. 야 왜! 바람둥이라는 곳의 기준이 뭐예요? 고수야! 너는 실제로 공짜로 먹었다가 그런 얘기를 내가 네이브를 하게 됐으니까. 마음속에 딱 한 분만. 아 누구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랬는데. 이민정씨가 사실은. 신부를 사랑합니까? 인생이 뭐 있어요 그냥.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신성대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, 한국어교원 고시스쿨에서 백화점 상품권을, 입시민술교육전문 CNC민술학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, 폴딩전문기업 매직스폴딩도어에서 백화점 상품권을, 극동대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, 건강한피부의시작 NST화장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. Solem weer软선이 좋다.